1월 셋째 주 엠카운터 1위를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은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놀입니다 저희 아야가 또 1위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마놀 항상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눈물인지 또 빗물인지 넌 내게 물어 땅을 줬어 눈물이 뚝 떨어진다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뚝 떨어진다 너의 소리야 이 소리야 아야 너의 소리야 빛나야 아야 눈물이 뚝 떨어진다 띵가띵가해 띵가띵가띵 친구들 모아 한잔할래 띵가띵가띵 띵가띵가 너 눈 깨지어 봐 띵가띵가띵가띵가 아이스크림 먹으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